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.5로 한 달 전보다 2.3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지난 8월 이래 넉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한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,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.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폭 둔화와 미국의 긴축 정책 종료기대, 수출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한 걸로 분석했습니다.